너 할머니,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? 보고 싶어, 보고 싶어, 보고 싶어. 네가 너무 보고 싶대, 할머니, 할아버지잖아. 좀 있으면 할머니, 할아버지 생일이라서 우리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또 선물 하나 보낼까? 선물? 지금은 못할 것 같아. 지금은 못할 것 같아. 왜, 왜, 왜? 왜? 근데 워낙에 아이랑 놀아준다는 게 힘들어요, 체력적으로. 힘들어요, 저도 조카들이랑 놀아주면. 플레오 살려주세요. 우와. 가위보이 진짜 불판했습니다. 왜, 왜, 왜? 자울네. 자울네. 네요 네요 저희는 이거 하나요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요 우리의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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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못하는거니까 너도 못하는거니까 네. 뭐해?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딜기, 왜 이라고 해?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 귀여워. 너, 너, 그냥 내가 왜 이라고? 그럼, 그냥 내가 왜 이라고? 그럼, 그냥 내가 뭐 이라고? 자, 러시아. 자, 러시아. 자, 러시아. 자, 러시아. 잘했어, 러시아. 잘했어. 러시아. 근데 또 보통은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재촉을 한다든가. 뭐 하는 거야, 뭐 이렇게 하는데. 딱 뭘 꼭 물어보시네요. 뭐 이렇게 하자보다는 뭐 이거 할래? 물어보시고. 우리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또 선물 하나 보낼까?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기념이지만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는 기념이 없잖아요. 네. 이렇게 해, 이렇게 하면 안 하고 싶고. 뭐 네가 먼저 하거나.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와서 해요. 책 볼 때 그래도 그래요. 부모님, 야, 책 봐. 책 읽자. 그러면 안 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먼저 가서 책 보고 있으면 궁금해서 옆에 와요. 아빠 뭐야? 아, 이게 되게 신문인 얘기인데. 이렇게 하면 손을 보통 기다려주는 편이에요. 음...